최근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월 6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7일에는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9일에 칠레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규모 5에서 6클래스의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에고 근처에서 규모 6.2의 강진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서 일본에서도 규모 5.9의 강진이 오키나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9일에 미해안 남동 앞바다에서 또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해안 남동 앞바다는 2월 21일에 규모 4.5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350km인 이상 진역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오늘 3월 9일에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와카야마연에서부터 미해안까지의 라인의 대지진 발생 경고를 했었던 인도지진 학자분의 칼럼 이야기가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분 주장에 의하면 통과 위해저 화산 대폭발이 와카야마연에 영향을 주면서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연에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본 와카야마연과 미해안의 대부분이 구마노 지역을 크게 자극하면서 와카야마연과 미해안에서 대지진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마노 지역은 판의 교차점인 섭입대에 위치하며 섭입대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초과 에너지가 섭입대에 축적되고 특히 섭입대 벨트의 양쪽에는 큰 에너지가 흡수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가 일정한계에 도달하면 언제든지 폭발하여 일본의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의 칼럼에 따르면 와카야마연과 미해안의 대폭발의 시기는 확실하지는지만 그의 관측에 따르면 지각의 일부가 변했고 일본은 아치형으로 변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지각과 멘틀 사이에 둔혈이 생겨 바닷물이 뉘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은 지질구조가 변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오사카와 고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구마노 지역에 대한 경고가 인도지진학자분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국가들의 지진학자분들이 최근에 갑자기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마노 지역에 대한 경고는 학계에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기에 유튜브에서 거론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연구자료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